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승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짐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오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스오 날에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노님들이 날마다 그리스오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성노님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그 자랑할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또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노님들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삶이 무엇이고 또 빛을 비추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새벽념에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말 그대로 듣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원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또 그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또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헬라로 에페코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은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현재 받는 축복과 앞으로 받을 축복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7절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또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 말씀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하면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 품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순간 이 세상 품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현재의 의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은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시대에 구원을 이루어서 여러 세대에 증인이 된 것 같이 현장 속에서도 누가 방주를 만들 것인가 그것을 하는 전도자를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블레셋 시대 때는 다윗이 영성과 전문성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그 시대에 증인이 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불신자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그 분야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 영성과 전문성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 사람에게 전문 제자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과거 속에 예수 그리스의 피로 모든 죄가 시승 받았다는 것을 붙잡고 또 현재 속에서 이 세상 품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미래 속에 나를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우리 성대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룰라는 것은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이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천명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천명과 소명이 나타나는 나의 현장이 사명인 것입니다 세계보고마는 하나님의 천명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저의 지금의 소명은 지역보고마인 것입니다 그 세계보고마와 지역보고마 속에서 나타나는 저의 현장은 강북과 강남인데 이것이 저의 사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깨달아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때부터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하고 자꾸만 반대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시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저의 비전이고 꿈이었는데 고3 때 순간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회계사의 길로 가고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잘못된 소원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문제 속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또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공부를 못하도록 힘을 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수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찾고 감신대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도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맞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또 힘을 빼시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올바른 운동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행하실 소원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세계 보거마 속에 쓰임받는 우리 성대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다는 뜻은 뭐냐면 삐뚤어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또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동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신을 믿냐고 라고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세대만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빛들로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실 이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듣는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 아니라 또 훌륭한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그 믿음이 있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믿음의 중직자가 있고 또 제자가 있고 또 랩런트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그 교회를 세계보고마 속에 사용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 사육을 할 때 한 2년 정도 이 단합방을 들어간 선회님들 현장이 있었는데 한 분 빼고 모두가 다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셨는데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 꾸준하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주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단합방에서 이 포럼을 하자고 했는데 거의 2년 동안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절대 응답되지 않고 또 절대 성취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완악한 마음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없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린하고 방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맞지만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영적 문제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이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오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 속에서 또 빛을 비추는 삶 속에서 그리스오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님들이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